기상캐스터 배혜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시행합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밤새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누적 확진 환자는 29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을 맞아 항쟁 발원지였던 창원시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부마민주영화제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창원 아고라광장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마산사무소에서 열려 남산의 부장들과 청년 고고석 등 민주화 관련 영화를 상영합니다. 부마민주항쟁 참여자와 시민이 출연하는 부마민주항쟁기념문화제도, 오늘 경남대학교 인근 카페에서 열려 항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조사특위 구성안을 또다시 부결시키자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진주시 위원회 성명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무산시킨 그들은 채용비리 공범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진주시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으며, 진주시민 행동은 오는 19일 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검찰 고발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수산식품 가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어 베트남과 태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MBC 컨벤션 진주에서 베트남과 태국 바이어드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어 70건에 걸쳐 560만 달러어치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시는 또 공유 킥보드가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용 자전거, 무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함양군 보건소가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현상으로 인해 무료 예방접종만 하고 유료 접종은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 보건소는 배정된 백신에 대해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보건소 내 유료 예방접종은 전면 취소하고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